나의 스크릇가든 여기로 왔어요 30분만 있으라고 30분만 있으라고 해서 저쪽에다가 세우고 이렇게 여기가 조금 다른 데보다 꽃을 좀 특이한 걸 많이 갖다 놓기 때문에 구경할만하고 그리고 봄꽃 좀 특이한 거 있나 골라구 나 마스크 새로운 거는 항상 앞에다가 나는 건데 오늘은 뭐 새로운 게 있나 어? 이거 5불씩 4개에 5개 10불이었는데 어이 긴 것도 이쁘게 긴 거 이거 봐 그래서 지금 10불 해봤는데 7불? 아저씨 아래에 동동동 아 여기 예쁘다 또 봐야돼 아 너무 커가지고 1h16 우리집도 pills 잎이 아 역시 여기서 위험해 나 아직 봄이 언제 갔다니까 여기 이것만 하는데 대명식국이 여기서도 됐어요 80뿐 이것만 이것만 하는데도 80뿐 그리고 하나 둘 하는데도 갠드로드 90뿐 와우와우와우 60뿐인데 와우와우 이거 제일 이쁘다 음 여기 벨 250뿐 초롱초롱꽃이라고 하던가 오리안탈 벨꽃이 음 저거 저게 눈에 딱 들어왔어 아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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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좀 많이 피웠네 아..대상 알 데이지에요 음 데이지 여기 내 것도 하얀거 이렇게 키워볼까 음 이렇게 1년 2년 키운거니까 이렇게 손잡아주면 되겠다 음 여기가 좀 많이 피웠다 요거 백원이야 비프스테이크 이렇게 큰거 가져가서 이렇게 큰거 가져가서 음 음 음 음 음 음 여기 이렇게 비었어 음 음 음 음 여기 오면은 불타가 있어요 불타 음 음 음 데이지 모두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슴 따뜻하게 하하하 이러면 진짜 이거는 장난이었다. 요렇게 만들어서 응. 저저 근데 너무 행운하니 물건이 다 팔린건지 주인이 바뀐건지 아닌데? 주인은 안바빴어요. 이것도 다 통닭이 이뻐요. 흐흐흐흐 아 아 이리까 이게 이뻐요 흥이 시원하게 까다롬 피는 야자들 어! 이거 있다 여우 꼬리 오 이렇게 여기보다 여우 꼬리 이게 오십불이라구 여우 꼬리 오십불 보다 여기에 낫지 이거 가지고 먹고 싶어 아우 너무 이쁘다 여기 멤버십이라 10% 20% 빼줘요 여기 있고 에이쿠 쏘리 예 예 예 좋다 이쁘다 이렇게 특별한 거를 가지고 싶었어 하하하 아우 컬러가 너무 맘에 들고 너무 이쁜데 오늘 운이 좋아요 포인트 적립된거 17불 다 쓰고 또 20% 세일하고 거의 반값에 가깝게 하하하 좋아좋아 여기 웬 레이스 쓰레기 어우 아라꺼구나 아라꺼 이따 또 찾을까봐 또 놔두고 아우 좋다 기분 좋다 좋아좋아 가자 아우 길이 다 봄에 봄 여기는 나가는 길이야 얘야 들어오는 길이 아니야 응 여기 다 벚꽃이 필거에요 이제 얘는 무작백이로 오네 응 무작백이로 막 들어와요 자 가자 정말정말 멋있어서 들어가려고 왔다가 한번 더 보고 헤헤 들어가려고 다 한번 더 보고 와 정말 풍성 풍성풍성 풍성 봄 테이블이네 아자리야 어우 이뻐 헛꽃도 너무 이쁜데다가 풍성하니까 풍성해서 좋아 요것도 이쁘고 뿌리내래서 이빱하면 또 백원이야 요것도 이쁜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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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음을 싹 사로잡았어요 좋아좋아 아이 속이 답답하고 뭔가 뭔가 초저하고 뭐할때는 움직이는게 좋아요 뭐든지 이제는 가든 대충 정리했으니까 봄맞이 대청소했으니까 하하 요렇게 에휴 이제 이렇게 하고 쉬어야죠 음 그렇게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버려서 헤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꽃 피는 것도 이뻐 이뻐 핑크색 꽃이 이뻐 아이 이뻐 비가 와주는 것도 날 도와주는 것 같으네 좋아좋아 막 다 피고 지고 피고 지고 1년 내내 몇 년을 이렇게 또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덴드로기는 이뻐요 자 비오 우요일 오늘은 좀 푹 쉬고 즐거운 주말 드세요 요렇게 아유 분갈이를 딱 갈아주니까 더 폼나네 이렇게 하분 이 가든 안에 핑 한 바퀴 도니까 요게 세라믹으로 있어가지고 분갈이 해주니까 여기 행잉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와 행잉 음 아자리아 아 행잉 아쉬우니깐 내가 쓰고 요렇게 아 이쁘다 정말정말 이쁘다 하하하 좋아요 얘도 얘는 분재료 있어가면서 딱 이렇게 있으니까 물주기도 적당하고 여름 잘 나가지고 다시 어 봄 지고 여름나고 다시 이런거 다듬어주고 수영을 늘리지 않게 그대로 요렇게 다듬어서 그대로 유지하니까 이렇게 멋있네 정말로 탐스러워요 정말 탐스러워 와 다행이다 우리집이 이렇게 환경이 저한테 맞아가지고 이렇게 펴주는게 너무 탐스러워 이뻐요 꽃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탐스러워 이쁘고 아직도 꽃봉오리가 아직도 많이 많이 이렇게 남아있고 아자리아가 너무 멋있어요 이런데 오늘 요거 요건 또 요대로 호 호시 아니라 겹꽃으로 요건 헛꽃이에요 이렇게 겹이 아니라 딱 이렇게 헛꽃으로 있다가 정말 정말 탐스럽다 와우 너무 멋있어 분갈 해주니까 너무 멋있다 좋아좋아 하하하 좋아요 이씨 아우 이쁘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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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prise 네 이씨 이씨 필 у